이번에 좀 재미난 얘기는 미군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? 주한미군 사령관이 바뀝니다. 바뀌었죠. 그런데 이 새로 오는 애가 청문회 인사청문회였던 모양이에요. 미국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내가 한국이 지금 직면한 위협을 잘 알고 있다. 이런 주술주술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좀 신기한 얘기는 무엇보다도 미국 본토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. 와 선생님이 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.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까지 내가 미국 본토를 잘 지킬게요. 그럼 거의 자기네라도 지키지. 왜 여기 와서 지켜요?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대소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. 대소련 그 당시 주적은 소련이었으니까 소련을 막기 위한 최전선에 있는 부대가 주한미군이었던 거죠. 그래서 굉장히 공격이 주인무였다고 볼 수 있어요. 한마디로 이때는 무기국이 약간 우위에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무력이나 이런 경제력에서 좀 공세적인 입장에서 주한미군 운영했다고 볼 수 있죠. 현재는 주한미군의 주요한 목적이 임무가 바뀌었습니다. 본토 방어에 기여하는 것으로. 왜냐하면 북이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이죠. 북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은 트럼프 진영 사람들 표현대로 인질밖에 안 돼요. 핵 쏘면 다 죽거든요. 그러니까 억지력이니 뭐니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. 그럼 빼는 게 맞는데 뺄 수는 없고 쪽팔리니까 바로 뺄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미국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켜준다라든가 북을 어떻게 무너뜨린다 이 목적이 아니에요. 주 목적이 이 신임 사령관 얘기대로 본토 방어에 기여하는 거 혹시라도 북이 미사일 발사함 빨리 탐지한다든가 또는 윤석열이 전쟁 몰입을 제어한다든가 이런 게 오히려 주요 임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래서 미국이 과거에는 우위에 있었을 때의 주한미군이 아니라 지금 전략적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의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나 보호와는 사실 무관하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.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시하겠다는 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심이다. 그러니까요. 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건 좀 미국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됐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역사에 길이 넘을 말을 한 거다. 이런 생각이죠. 그런데 이제 오히려 어떤 분석 하시는 분들은 이게 미국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 난다고 하면 주한미군 저기 있네. 이걸 제일 먼저 때릴 수 있다. 그럼요. 제일 먼저 때리죠.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아픈 골이고 그렇죠. 그래서 인질이라는 얘기가 오히려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동과 가장 큰 차이점 아니냐. 그렇습니다. 오히려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은 힘든 전쟁은 힘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대리전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. 대리전이 안 된다. 직접 싸워야 된다. 우크라이나 중동 그다음에 대만까지도 대리전이 가능해요. 대만도 대만도 자기 군대가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네요. 대리전이 안 된다. 모기만 대주고 뒤에서 박수치면서 무리 팔고 장사만 하고 이게 되는데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리전이 안 된다는군요. 대리전이 안 돼요. 시작부터 우리와는 무관하고 윤석열 혼자 한 짓이에요 라고 한다고 북이 그래. 그럼 주한미군보다는 빼고 공격할게 이럴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이 자동으로 말려들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대리전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훨씬 더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이다. 전쟁이 미국 입장에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자작극을 벌려도 야 이거 미국 니들이 한 거잖아. 그렇죠. 작전권도 다 니들이 있는 거고. 그렇죠. 니들한테 쏜다 날아간다. ICBM. 그럴 수도 있겠죠. 이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군요. 예를 들면 자작극은 배 하나 터뜨려놓고 북에서 했다. 그건 천안함이지 않습니까.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. 사람 비슷하게. 죽었다. 용납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이건 전시 상황이다. 이런 식의 자작극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전하고 달리 미국의 정보망이 워낙 치밀해졌어요. 과거에 비해서. 아니 그 윤석열 김건희 침대까지 다 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. 그거를 뚫고 이런 걸 해낼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. 또 도청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아이고 형님들이 또 하시는 일인데. 포착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위험성이 너무 크면 윤석열을 날릴 수도 있어요. 비정상적 방법으로. 미국 입장에서 하실 때. 너무 위험하면. 비정상이라고 하면 10월 26일 날 무속인이 말했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. 번개 맞는다든가. 번개. 네. 번개 탄이거나. 먹고 채해서 급채한다든가.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. 지금 이제 아까 댓글에도 어떤 분이 남기셨던데 지금 이제 이래저래 갈 길을 못 찾은 윤석열이 이 계엄령 최후의 수단으로 때릴까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. 그래서라도 탄핵을 좀 빨리 발휘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. 탄핵 발휘하면 윤석열의 손발을 묶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못 나눴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아주 그냥 극심합니다. 그래서 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. 위중교사 혐의로 3년. 아니 그냥 아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라고 한 거를 위중교사라고 그래요. 이야 참 어이가 없는데. 이게 지금 이제 11월 15일 25일 날 이게 또 이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요. 이놈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좀 눈치 보는 검찰들처럼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요. 재판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엉망이지 않습니까. 그렇죠. 엉망이죠. 그래서 이제 10월 안에 무속의 힘이 아니라 촛불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. 오늘 싸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